영롱한 홍어의 자퇴 콜콜콜콜 여러분 오늘은 홍어를 준비를 했는데 홍어 중에서도 으뜸인 흑산도 홍어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구매처에서 구매할 때 분명히 내가 옵션에 흑산도 홍어 500g 플러스 홍어의 130g 해가지고 630g을 시켰거든요 근데 홍어 애가 없어 받았는데 난 또 오랜만에 홍어 애 먹는다고 설레가지고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근데 630g에 4만원 빼면 흑산도 홍어치고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흑산도 홍어는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이 홍어가 흑산도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력제 번호표를 받았고요 어쨌든 오늘 홍어 가지고 회도 먹고 그리고 홍어 전도 오랜만에 한번 부쳐보고 맛있게 막걸리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한 홍어의 좌패 아 근데 여러분 색깔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삭은 홍어는 아닙니다 막걸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오늘은 장수 막걸리로 준비했고요 꼴꼴꼴꼴 갑시다 시원하게 뽁뽁뽁 고추가루 고추가루 요기에 통 찍어가 탑 탑 탑 탑 탑 탑 역시 홍어는 술이랑 먹어야 돼 좀 날개에 물렁뼈가 좀 적다 뭔가 뼈 씹는 게 조금 적네요 이게 국내산 홍어랑 수입산 홍어의 차이점이 수입산 홍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에 냄새가 일단 확 퍼져요 근데 이런 국내산 홍어나 흑산도 홍어는 딱 열었을 때 냄새가 거의 없어요 이거 삭힌 홍어 맞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고 씹잖아요 그럼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그 향이 퍼지는데 이 맛에 국내산과 흑산도를 먹지 근데 개인적으로 국내산 홍어랑 흑산도 홍어랑 그렇게 큰 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향 먹을 거면 가성비 조금 좋은 국내산 홍어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또 묵은지랑 한번 사먹어봅시다 홍어는 묵은지랑 사무야 제맛 아이가? 중간에 물렁뼈 엄청 어색해 보인다 그죠? 묵은지랑 해가지고 한 입 가입시데이 물엉뼈가 엄청 어색해 진짜 방금 먹은 거 와 나 이빨 나가는 줄 홍어 드실 때 한 번씩 진짜 어색한 물렁뼈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빨 나갈 수도 있습니다 홍어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? 흑산도로 흑산도로 아무것도 안 찍고 홍어초보 떠단자님에게 또 이렇게 한 점 줘볼게요 이게 브ede 뭐 먹으면 한가? 그러면 해요?! 홍? 뭐аг MICHIMI 헉 떠나자님은 홍 République탈출을 오늘 못하는 걸로 막걸리를 한 점 합시다 시원하게 사과볼까? 이렇게 가오리는 숙성을 못해요 홍어처럼 근데 홍어는 숙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가오리는 이렇게 숙성을 하면 썩어요 썩습니다 썩어 이걸로 홍어 전도 좀 한번 구워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따 이 좋은 홍어를 전으로 구워려고 하니까 조금 아깝긴 한데 부침가루를 먼저 묻혀주고 홍어 전 굽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동태전 굽듯이 그냥 똑같이 구우면 됩니다 이렇게 홍어 전을 한번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어 전 구우실 때 여러분 따로 간은 안 하셔도 돼요 홍어 자체에 약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싱거우면 간장 같은 거 찍어 드시면 되고요 깨깐만 보면 진짜 완전 동태전이랑 거의 비싸죠? 냄새도 죽입니다 엄청 좋아요 와우 이 향이지 이 향 한 번 맡아볼래요 떠난자님 와우 와우 끝에 초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뜨거울 때 바로 먹어볼게요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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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걸리 한잔 합시다 써다새 시원하게 싱싱 팡! 그리고 계란을 뿌려가지고 붙여주는 거지, 이렇게. 이런 홍어 파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지 않나요, 진짜? 안 될 것 같은데? 응, 안 돼? 파자는 쭉쭉 찢어야지 또 제 맛이거든. 익힌 홍어 포함해가지고 한 입 먹어볼게요. 오,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갑시다, 진혁이. 또 억다. 항상 홍어를 시키면 옆에 이렇게 찌끄되게 짜투리들을 주더라고. 꼴살? 어, 여기 뭔가 있다. 꼬리살 하나 있다, 여러분. 아,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리살이거든요, 그 홍어 꼬리 부분에 있는 살인데. 코만큼은 안 독해요, 근데. 코 못지 않게 꽤 독한 놈이거든요. 요거 한 입 바로 먹어볼게요. 소금, 고춧가루 바로 찍어가지고. 얘는 연골에서 그 암모니아 향이 확 나오거든. 꼬리살. 응. 한 입 합시다. 시원하게. 또 억다? 물과 막걸리를 먹으면은 뭔가 흘리면서 먹어야 될 것 같고. 막 수염에 막 묻혀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고. 약간 거칠어져야 될 것 같고. 나만 그런가? 자, 오늘은 이 흑산도 홍어를 굉장히 나름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.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. 다만 홍어 애가 같이 동봉된다고 했는데 같이 안 온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대박! 안녕! 1차 마무리하고 2차 갑시다. 2차는 소통 위주방송. 고고고고고.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매맨님 어서오. 2차 갑시다. 2차 갑시다.